이번엔 한석영 씨만의 공간인데요. 이곳이 저의 드레스룸입니다. 색깔별로 정리된 무대 의상엔 29년 가수 인생이 녹아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제작복이고 이게 하나하나 굉장히 많이 한 땀 한 땀 들어간 그리고 여기가 화이트 쪽이고요. 이쪽은 블랙. 그런데 공연이 너무 없어 가지고 이 옷들 올해는 못 입어볼 것 같아. 이제 올 겨울에 이거 입어야 되는데 나 이거 너무 입고 싶어 이 닭볕을. 최근 공연이 많이 줄었지만 쉬는 동안에도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는 한석영 씨. 열여덟 딸기 같은 어린 애 순정 너만 참 올라주면 나는 나는 어쩌나 아 그리워서 해만 태우는 소연 강천이 노래하고 싶다. 저도 무대 위 한석영 씨 빨리 보고 싶어요. 오우!